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자막 by 한글검수 자막 by 한글검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이밍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이게 은근히 부끄럽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걸 진짜로 이렇게 하게 됐네? 안녕하세요 맞았어? 맞아요 맞은 거 같아요 이게 은근 부끄럽다 이렇게 진짜 약간 분장해서 또 나오는 게 아니 그냥 뭐라 해야지 아무튼 해피할로윈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네! 차이밍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이 130회 와우 130 130회고 그리고 그리고 네! 오늘 할로윈인 만큼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뭐냐 좀 전에 영상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스키즈 스키즈 델 루나 저희가 좀 전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참가자로 분장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찬방도 할로윈인데 분장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Hello 미치hur 하여동호 jack 하셋 Office 130 트랜스 루이브 에피소드 130에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좋은 시간을 보러 갑니다 근데 더 진짜 웃긴 건 이 분장이랄까 이거 다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지 어떤지 여러분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막 멍있고 막 여기도 막 맞았고 여긴 상처 있고 뭐 반창고 했고 뭐 여기도 다쳤고 막 여기도 막 부었고 막 어때요 여러분?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급하게 했거든요 사실 사실 이렇게 찬이밍은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스 타이밍으로 옷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약간 수호천사 같은 분이 이런 분장 분장이래 약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제가 급하게 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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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제 머리예요 머리는 심지어 오늘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까 갑자기 비 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비를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렸다 보니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네 네 네 I would say it was procrastinating but it was very all of a sudden I wasn't going to do Chinese room like this I was just going to wear my normal clothes but they are actually really wet right now luckily these clothes were here and luckily someone saved me by giving me makeup kits I was like, okay let's try to do this I did everything myself I changed my clothes 그리고 웃음은 그냥 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제 헤어스타일은 거의 이렇게 오늘 약간 바삭바삭이었는데 그런데 안으로는 그냥 흘렀 제 헤어스타일이 너무 흘렀 제 옷이 너무 흘렀 그리고 제가 기다렸을때 제가 그냥 흘렀 그리고 이렇게 끝났어요 당연히 그래서 콘셉트랑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서 네,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찬이의 방을 진짜 어떻게 머리가 이러지? 머리 했어요? 저 참가자로 나가야 되나 봐요 너무 찰떡인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찬이의 방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좀 전에 이거 올라왔네 Stray Kids, God's Relay Dance, Halloween version 노이스, 노이스, 노이스 뭔가 여자가 되게 뜬 게 많구나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이의 방을 같이 할 건데요 사실 틀어야 할 곡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추천곡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오늘 뭔가 제가 약간 헬로윈 느낌의 곡들을 준비해 보고 싶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아쉬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추천곡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곡들 다 한번 쫙 틀어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먼저 한번 봐야 해요 왜냐면 왜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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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냐면은 이거 이거 봐야 돼 이유는 없고 이거 봐야 돼 왜냐면은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봐야 돼요 근데 뭐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죠? Who's guitar is that this isn't a guitar 이거 그 This is my ukulele 제 거 그 ukulele 있잖아요 부끄럽네요 네, 근데 뭔가 있길래 그냥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오늘 칠 생각은 없는데 뭐 이따 첫 칠 수 있으면 칠 시간이 있으면 좀 칠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저번에 작업하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꺼냈었어요 자, 그러면 아 맞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죠? Oh, you can play? Yeah, I can play the ukulele It's not... I'm not that great, but I suppose I can play I can play it better than the piano 참아, 꼽술물이 미쳤다, 맞아요 꼽술물이 이거 어떡하냐,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모양으로 갈까요? 약간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뭘로 하지? I don't know which hair is good Let's try I'mma just see if I can clean it up a bit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이걸 너무 폭탄 맞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이쪽이 너무 됐다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어때요? It's okay 맞아요 맞아요 머리가 참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할로윈 잘 보내고 있죠? What are you guys doing for Halloween? What's your number 10? It's 325 Because this is a very special number I dressed up as a vampire Nice A clown! Nice A werewolf okay I slept today Nice What else? Okay, there's a lot of animation characters Anna from Frozen Nice Twilight Nice Skeleton Nice Strawberry 좋네요 다들 뭔가 재밌게 이것저것 많이 했구나 베놈! 와우 베놈으로 코스피할 수 있구나 Stay로 분장했다고 Dead pool! 나도 진짜 Dead pool 분장하고 싶은데 까비 아쉽네 울프찬 울프찬으로 분장해도 뭔가 재밌었겠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울프찬으로 나왔었으면 여기 아마 못 앉았을 거예요 그게 엄청 울프찬이 좀 좀 통통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창의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잠깐만 아쉽네 됐다 됐다 오케이 자 네 어쨌든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찬이가 추천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No explanation is needed 자 그럼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케이 오케이 F.N.C.R.O. What y'all mean it's up? Watc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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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keep pause by Stop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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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But Moon Oh 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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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I I I I I I I listen baby yes we are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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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wall Hold the freaking same page listen baby yes we are Yes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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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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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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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 are yeah Yeah yes we are 야 In the Miller kusai marti band and marti layer next in the middle kusam he rollin mudi player And that I was aware of my own 오우 예우 오우 오우 On the wall, on the freaking side, babe Listen, baby, yes, we are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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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ror On the wall, on the freaking side, babe Listen, baby, yes, we are Yes,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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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es,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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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es,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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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es, we are, yeah Yeah, yes, we are 돈 자랑, 몸 자랑, 몇 자랑, 네 자랑, 잠이나 쳐 자랑 남 따라 바뀐 줄 때는 내가 아까 쌓아버린 이리로 나무지 없거라 잘난 적 자랑지나 시간을 잘난 걸 만드는 자랑 나의 옆바닥까지는 바람 들어가지고 겁내야 차 시골에 불었던 감지팔더라, 휘 바람 타란 안에 바라보며 위로 나라 오늘 준비, 휘, 비해 처신형 위를 비행하며 아들의 나를 붐비, 휘, 시간 차고는 나를 파고드는 가시아닌 기계국을 타고 들어가 맨땅에 헤딩하며 하나만 파고 들어갔더니 나도 모르게 빡이풍 나 어디였다, 에잇, 흔들어 돋고 떠오르는 나를 들여 내가 지점 절대 안 떨어져, 왜 또 버려드릴 거야 저기 떨어져 땅이나 기워라, 고죠 존대 자취가 부조한 수용 완성으로 마무리하는 그리우먼트 30도 남짓길, 모래에도 tot고itaire 니가 지점 절대 안 떨어져, 왜 또 버려드릴 거야 저기 떨어져 땅이나 기워라, 고죠 존재 자취가 부조한 수용 완성으로 마무리하는 Ž라멘트 나한테 서바이버, 사관없게 모래에 처음, 무살로 보내지 않게 랄라핀 랩실랄랄랄라핀 랩실랄랄랄래핀 랩실랄랄랄랄랄 안녕하세요. 샤누 미랄입니다. 샤누 에비히도 오빠 어떻게 어떻게 샤누이 가만히 한 번 텐서 영어로 인사해 I need the great bra I know I'm the best I ain't new you gotta hit better D-R-U-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창빈이가 또 하나의 기가 막힌 피처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러미러라는 노래고 그리고 이제 태국 아티스트분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노래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애피우러라는 아티스트분은 예전부터 이제 좀 알았던 뭔가 래퍼였고요 왜냐면 뱀뱀이랑도 뭐 한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밀리라는 아티스트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처음 들은 만큼 그 임팩트가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이번 노래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첫 song for today is called Miramira which is by F-Hero and Millie featuring Changbin from Stray Kids yeah I actually did know about F-Hero because of Bam Bam and all his other works but Millie I've never heard of it's my first time seeing the artist but it is the first time but the impact that I got from her rap was unbelievable and then her color itself is just so good so I was like wow I was actually really really amazed so I feel like I'm gonna try and look for more of her work and then keep on getting interested and so yeah that was a really good impression for me and of course Changbin Changbin did such a great job Changbin은 진짜 정말 약간 이갈구 나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Changbin 벌스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사실 Changbin이가 이제 제 이제 작업 노트북으로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 프로젝트가 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있었던 것 같아 내 걸로 했나? Changbin 걸로 했나? 창빈이 걸로 녹음을 해서 저한테 주고 아마 믹스닝을 했나? 아니 내 걸로 내일 빌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프로젝트 Let's see 여기 있구나 네 네 여기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창빈이가 거의 다 그냥 원테이크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만큼 창빈이가 이게 되게 뭐라 해야지 저는 분명히 이게 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뭔가 녹음을 되게 많은 테이크를 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완전히 그냥 한 번에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정말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방금 들은 노래는 이제 Mirror Mirror라는 노래였고 우리 창빈이가 너무너무 잘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창빈 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Yes I think Millie is gonna be my new favorite female rapper Because I don't know I think just Oh my gosh Is this verse? 이따 창빈 거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거죠 창빈 Yes we are Yeah Yeah yes we are 창빈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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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창빈이가 랩을 너무너무 잘 익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창빈이 such a great dub And we have to also listen to this one Because this one is crazy too This one is crazy too Hello I'm Shanu Millie I'm Shanu Millie Shanu Millie How are you? Let's go Perhaps it's not made up You're this song Sure Yeah No, it's game over It's game over, game over How do you do tha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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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 can't, I can't do that 근데 정말 멋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해 준 노래들을 이제 들어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잘 모르는 노래예요 일단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노래들이 제가 가끔씩 되게 처음으로 듣는 노래들인데 어쨌든 스테이가 추천해 준 만큼 그만큼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서 바로바로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스테이가 추천한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추천하는 노래들 진짜 많아요 그럼 이렇게 7, 4, 5, 6, 6, 7, 8, 9, 10, 11, 12, 13 There's a lot, 많아요 자, 이딴 가볼게요 Let's go! I guess I knew this would happen to you Inside I did, but I refuse to know the truth I'm headed back inside, sit alone with you I think I know what's wrong My friends put on their bravest base They're tails between their legs On their doubt of place I bet their mothers let them know What I'm about to face Keep your mountains Baby, I've been there before I was at the point where all I really wanted was someone and I'm still hanging on I was at the end of every time that I'm waiting for what once was I think I'm still hanging on my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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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hanging on my mind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 makes you... What makes you... 방금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 준 첫 번째 노래는 H.E.R.D.의 What Once Was! 였습니다 뭔가 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뭔가... 이 장르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그 되게... 일렉트리 비타로 뭔가 되게 그... 뭔가 잠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분위기의 곡인 것 같아서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우리 STAY가 추진했지만큼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e first recommended song by STAY was called What Once Was! by an artist called H.E.R.S. So thank you for the recommendation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갈게요 Alright, we're gonna go... we're gonna try and go by really really quickly because we actually have a lot of songs Yeah, so I would've prepared some songs for you for Halloween but I don't think I'll be able to because there's so many songs that you guys recommend it so we'll be listening to these songs Just give me a moment Just give me a moment 다음 노래는 Here it is 우리 STAY가 추천해준 다음 노래 바로바로 가볼게요 Let's go! The second song for... From STAYS Let's go! I'm been feelin' people But I think I could love her 크리bson and clover Oh Where'd you come walking over I've been waiting to show her Crimson and clover Over and over Yeah My message is sweet thing I wanna do everything What a beautiful feeling Crimson and clover 네 방금 들은 노래는 Crimson and clover by Tommy James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듣는 노래인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소감을 말할 수 있다면 뭔가 되게 옛날 노래인 것 같고 그 뭔가 그 지금은 방금 들은 음원은 완전 라이브 현장의 음원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라이브 느낌의 현장감도 되게 좋거든요 가끔씩 음원으로 들었을 때 그래서 뭔가 그런 클래식한 클래식? 클래식이라 해야 되나? 그 뭔가 빈티지 같은? 빈티지라 해야 되나? 그 그냥 뭔가 그 오리지널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 the recommendation for this song Called Crimson and clover by Tommy Jam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lright, we're gonna go straight to the next song 다음 노래는 말이죠 Again, it's a song that I don't know But that should be an okay song Easy song Okay, then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Let's go! Oh, wait Let's go Hey, hey When you're on a holiday You can't find no words to say All the things have come to you And I wanna feel it too On an island in the sun We'll be playing and having fun And it makes me feel so fine I can't control my brain When you're on a golden sea You don't need no memory Just a place to go 네 방금 들은 노래는 Weezer라는 아티스트 노래인데요 제목은 Island in the Sun이었습니다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태양에 있는 뭐 해? 태양 태양 안에 있는 섬 불가능하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 같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양은 매우 매우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라... 뭐라는 거야? 아무튼 네, 세기가 추천해준 세 번째 노래였는데요 Island in the Sun이라는 노래였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약간 그 칠한 밴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듣던 노래는 Weezer라는 곡은 Island in the Sun by Weezer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 곡 들어봤는데요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좀 더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잔아 머리 귀엽다 머리가 참 신기해요 진짜 어떻게 머리가 이렇지? 넌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네 머리가 이래요 차영은 뭐 하는지? 저는... 저는 꽤 많이 잃어버렸어요 뮤직으로 작업하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네 꽤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정상적인 부분은 꽤 잘 잃어버렸어요 뭐라 해야 하지? 최근에 제가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손목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뭐라 해야 하지? 혹시나 계속 무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달 아예 운동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예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혹시나 계속 쓰면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래서 안 쳤는데? 뭐 안 쳤는데 운동을 안 했는데 근데 아직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지 싶어서 다시 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저기 근육들이 되게 많이 뭉친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손목이 아직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해야 그리고 많이 이 근육들을 되게 잘 풀어야 그래야 이제 손목이 좀 더 잘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주셔서 그래서 다시 운동을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스 근데 쌤이 저를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되게 갑작스러운 TMI였지만 네 근데 이게 뭐야 뭐 고민이 있다면 이게 1순위인 것 같아서 아아 네 그놈의 손목 정말 근데 뭐 좋아지겠죠? 예스 그래서 오늘 좋아지자 예 좋아질 거예요 예 채넘, 오늘 저녁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저녁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좀 보셨는데 제가 좀 보셨는데 사실은 넷플릭스 시리즈가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시즌 2의 시즌 2입니다 근데... 아스테리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시즌 2의 시즌 2의 시즌 2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저는 피키블리니더 봤어요 그리고 네, 저게 정말... 저희도 많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피키블리니더 아세요? 피키블리니더 아세요? 잠은 잘 자 네 잘 자고 있어요 네 네 피키블리니더 아세요 네 꽤 즐거웠어요 근데 네, 저는 피키블랜드 봤어요 그리고 예스 또 뭐 있나요? 궁금한 거? 찬아 내 손목 줄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손목은 여러분들 거예요 헐, 피키블랜드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오, 뭐 스포는 저는 뭐 스포일 상관없긴 한데 저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 성인이어야 봐야 하긴 하지만 성인이 아니라면 추천은 안 하는데 저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또 보면 안 되는 걸 볼까 봐 네, 피키블랜드가 아주 극복되어 그래서 어렸을 때 시청자에게는 안 좋지 않으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청자에게는 안 좋지 않으면 그래서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우리 스테이크가 또 추천해 주는 노래인데요 오늘의... 오늘 네번째 곡은 아니고 스테이크가 추천한 네번째 노래 바로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제임스 아뜰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말이죠 어떤 노래였지? 아하! 너나 일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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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 추천해 준 스테이가 추천해 준 다섯 번째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와겠습니다 렛츠고! 아니지 렛츠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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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ll live in the moment